오늘은 날마다 목표를 적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목표를 적고 계신가요? 아마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요. 어? 나도 한번 목표 적어볼까? 근데 어떤 목표 적어야 되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요.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그랜트 카돈이라는 분입니다. 그랜트 카돈은요. 세계적인 세일즈 트레이닝 전문가입니다. 마케팅 인플루언서 활동하고 있고 기업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왜 그랜트 카돈은 날마다 목표를 적고 있고 왜 우리에게도 목표를 적으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쵸?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목표를 많이 세우고 다 이루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랜트 카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목표를 크게 세우지 못한 탓이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표를 크게 세우지 않아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우리의 상식과 다르죠? 우리는 너무 과대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내가 그걸 할 수 없다고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랜트 카돈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표를 크게 세우지 않아서 네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한 다음 아예 시작조차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요. 제 주변을 봐도 그렇죠. 여러분의 주변을 보셔도 아마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우는 혹은 제가 세우는 그 현실적인 목표에 열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냥 그저 그런 뻔히 예상되는 그냥 뭐 그렇게 막 엄청 좋지도 않은 그냥 뭐 하면 좋고 이 정도 느낌의 보상을 위해서 내가 가진 뜨거운 열정과 의지를 불살릴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그런 열정을 불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목표가 작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랜트 카돈의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운 평범한 목표들, 그저 그런 목표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재력과 가능성을 다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아주 거대하게 세우잖아요. 아주 큰 목표를 세우면은 야 저거 내가 진짜 올인해야겠다. 저것만 이루면은 내가 모든 거를 보상받을 수 있어. 내 인생이 달라져. 이런 목표를 세우시면은 거기에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잠재능력을 쏟아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는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크게 세우지 않으면은 저항에 부딪힐 때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열정을 유지하려면 다른 데 주위를 돌릴 틈이 없을 정도로 목표를 매우 원대하게 아주 크게 세워야 됩니다. 평범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면 허탈감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평범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면은 그것을 이룰 것에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무감 그거 뭐하러 하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목표에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1년에 새해 한번 내 목표 이번 연도 목표 한번 세워볼까? 다이어리에 한번 적어보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랜트카도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는 행동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트카도는 실제로 두 가지 일을 항상 한다고 얘기해요. 그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 목표를 날마다 적는다. 두 번째,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선택한다. 즉,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날마다 적는 것을 매일매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행동은요. 내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날마다 행동에 박차를 가하게 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면 실망하게 되어서 흥미를 잃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거죠. 목표를 너무 낮게 세우다 보니까 보상도 작아지겠죠, 그럼? 그러니까 별로 그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굳이 그거 해야 돼? 그거 얻으려고?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고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흥미를 잃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낮은 목표를 세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평범한 목표를 세우면 10배의 법칙에 따른 엄청난 수준의 행동을 쏟아부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럴 의지조차 생기지 않죠. 목표가 비현실적일수록 목표를 자신의 사명이자 의무로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의 행동은 더욱더 많은 활력과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목표는 크고 매력적일수록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동기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간지런 목표일수록 저 꼭 하고 싶다. 나도 저 꼭 되고 싶다. 이게 더 커지죠? 동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또한 목표를 달성을 시키고 싶다면 더 중요한 일들과 목표를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지금 이 가난을 탈출할 수 있게 되고 결혼도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가질 수 있게 돼. 이런 것을 자꾸 결부시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거기에 점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고 내 모든 에너지와 잠재능력들을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마인드가 어떻게 변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게끔 할까?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붓게 되면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크고 넓은 생각으로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가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절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현실적인 삶은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딱히 거대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뭐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하죠. 그래도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목표를 세울 필요조차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울 목표는 크고 거대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커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은 목표도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거죠. 작은 목표라고 해서 작은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작은 목표이니도 불구하고 큰 노력이 필요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작은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면 목표를 크게 세우기란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잠재의 의지 이런 것들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10배의 법칙이 누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10배의 법칙을 적용해야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10배의 법칙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 남들이 먹다 남긴 그런 음식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굳이 10배의 법칙에 따라서 10배 더 큰 목표를 세우고 10배 더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내 꿈이 있고 남들이 다 비웃는 꿈이 있고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싶고 남들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싶다. 이런 사람에게는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 10배의 법칙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 책의 저자 그랜트 카돈의 가장 큰 후회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회가 되는 것은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설정하지 않은 것이 정말 크게 후회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다른 목표들과 결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목표들을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밤에 잠들기 전에 적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삶을 사시면 여러분들은 하루를 온전히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잠재의지, 잠재 능력들 다 쏟아붓고 하루를 마감하시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것들을 10배 더 크게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마다 목표를 적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만드는 분들께 고용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